아룬아 아룬아 일로와 아빠랑 가자 누나들이 가버렸지? 응? 쌩까 저런 누나들은 아빠랑 가자 자 한국에 있는 가족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해 왜 날쌩까고 가냐 응? 1등 아빠랑 2등 3등 여보가 아우 좀만 져든다네 아우 내 신발 젖었어 헤나야 빨리 여기 먹으러 가자 아룬아 헤나야 너 몇 킬로야? 뭐요? 아니 아론이가 17킬로인가 그런데 나는 뭐 100 뭐 아니 헤나랑 목의 차이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아론아 이마 이마 아리나 이마로 이제 내려와 아우 그니까 엎이는 걸 좋아해 왜그래 이리와 왜 거기 왜 왜 왜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고 있어 상처받았어 왜 그래? 나 상처받았어? 가자